삐약삐약 병아리가 먼저 무슨 색깔인지를 보고 골라서 해야지 그 색으로 하고 싶어? 응 노란색이잖아 삐약삐약 병아리 노란색 노란색 찾아봐 노란색 찾아서 칠해봐 삐약삐약 병아리 칠해보세요 색깔 칠해주세요 와 뭐가 와야? 뭐했는데 와야? 삐약삐약 병아리 칠해주세요 삐약삐약 병아리 칠해주세요 무슨 색으로 칠하려고? 그걸로 칠하려고? 응 칠해봐 그러면 병아리에다 칠해야지 어디다 칠하는거야? 병아리에다 병아리 하얀색 칸안에 칠해야지 병아리 여기 병아리가 여기 색깔이 비었잖아 책 밖으로 나가면 안돼 책 밖으로 나가면 안돼 그거 아직 안 칠했어 이거 다 칠하고 내일 칠하는거야 이거 다 빈칸 있잖아 빈칸을 다 채우세요 거꾸로 들어야지 병아리를 다 칠했어요 병아리를 다 칠했어요 이게 다 칠한거에요? 응 아직 여기 병아리 색칠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파란 병아리야? 더 칠해 더 더 칠해야돼 더 칠해야돼 아빠 아빠해? 응 아빠가 여기 칠할게 쌤이도 칠해봐 아니 이거 다 칠하고 이거 다 칠하고 이거 다 칠하고 넘어가는거야 응 쌤이 칠해 아빠처럼 열심히 응 칠해 아빠가 절반 칠했어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응 여기 빈데 칠해 여기 비었지 아니지 병아리는 삐약삐약 병아리는 삐약삐약 병아리는 삐약삐약 병아리는 삐약삐약 진짜 심한지압이 다 했어? 샘이가 거기만 마무리해 여기 꼬리만 마무리해 꼬리? 뒤로 써야지 다 그랬어? 어제 칠하다만 사과를 칠해주세요 공사하는거야 공사? 공사 사과를 칠해주세요 네 녹색사과야? 응 하나 둘, 셋 폐지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너도 뭐 하고 싶어서 그래? 아냐아냐 아냐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넌 기타를 가지고 놀아 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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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미